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병국 작가님의 짧은 소설 4편을 연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정병국 짧은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범종의 기도 세 곳 병원에서 모두 가난 말기래요. 반사 여의 네 글자가 새겨진 범종 사진이었다. 페이스북에 그 사람이 보고 싶다는 글과 함께 올린 장식품 범종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았는지 설명이 없었지만 십여 년 전 눈물 지며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른 봄 토요일 오후였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옷깃을 올려야 할 만큼 날씨가 차가웠다. 늦은 점심으로 들깨 수제비를 먹은 후 인사동을 가로 치르다가 왜 하필 나냐며 절망하는 그녀에게 조그만 장식품으로 만든 범종을 선물했다. 포기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세 번째 병원에서도 가난 말기 진단에 그녀는 아예 생을 포기한 상태였다. 간 이식 수술이 유일한 치료인데 자기에게는 그런 행운은 없을 것이므로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처음에는 몸이 많이 말랐지만 하도 천연덥스럽게 말해 간이 조금 아픈가 보다 했었다. 그러나 세 번째 병원에서도 가난 말기 진단이었다는 설명에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다. 그때 우연히 노점에서 발견한 것이 만사여의 한자가 새겨진 범종이었다. 이 종이 날 살릴까요? 범종을 받은 그녀가 웃었다. 그래. 그 종이 널 지켜줄 거야. 그녀는 범종을 살짝 흔들었다. 소리가 맑아요. 범종을 귓가에 대고 조심스럽게 흔드는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가 많이 말랐다고 느꼈는데 무너지듯 안긴 몸은 살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토닥거리는 어깨 감촉도 앙상한 뼈뿐이라 손길을 멈췄다. 그날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어 헤어진 후 그녀의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10년이나 지난 오늘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소식을 접하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간암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안도의 기쁨이 밀려오자 오히려 온몸이 축 늘어졌다. 반가움에 건강을 회복했구나 축하해 결혼은 아이는 몇이야? 라고 썼다가 주르르 지웠다. 범종의 의미가 참 좋다는 댓글만 남겼다. 그러자 곧바로 댓글에 질문이 박혔다. 누구세요? 차장님? 맞죠? 빠르게 쏟아지는 질문이 호수의 불고기처럼 은비늘을 반짝이며 팔딱팔딱 뛰었다. 앙상한 뼈의 어깨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몸짓이 반가워 맞는다고 회신하려다가 그냥 나왔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여 잘 살고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었다. 그녀는 거래처의 마케팅 담당임으로 영업관리를 맡은다로서는 자주 만나야 했다. 그녀의 마케팅 전략과 협조가 매출고를 좌우했다. 규모가 작은 우리 회사로서는 거래처의 마케팅 담당 여직원이 아니라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공과 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녀를 위로해야 했다. 이런 그녀였지만 고집 하나는 알아주어야 했다. 한 번 결정 내린 마케팅은 중간에서 수정하는 법이 없었다.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대단했다. 우물거리는 순간 소비자의 눈은 다른 제품을 선택해요. 이쪽에서 발로 날 틈을 쥐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럴 때는 아가씨의 모습은 간 곳 없었다. 전장에서 치열하게 전투 중인 장수였다. 아예 사생결단이군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여자는 아니고요. 사생결단은 맞아요. 사랑도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 들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빈정거렸다. 그녀는 쿡쿡 웃었다. 술 한 잔 사면 자신의 연애 비책을 털어놓겠다는 말에 약속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가끔 영화나 연극을 보았다. 그렇다고 뜨겁게 사귀는 여인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여가를 즐기는 취향이 비슷했고 입맛도 통에 무엇을 먹자고 말하면 대답은 들 좋아요였다. 사적으로 만났을 땐 회사 이야기는 피하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며칠간 부산 출장을 다녀온 후 그녀의 회사를 방문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마케팅 담당자도 남자 직원으로 교체돼 있었다. 그녀는 어느 부서로 갔느냐고 묻자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사직 이유는 모른다고 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석 달쯤 지나서였다. 돌아오는 토요일 점심으로 인사동 들깨수제비를 사달라고 했다.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자 지방에 있어 안 된다며 전화를 끊었다. 사흘 후에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너무 답답해 몇 차례 전화했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그새 내 얼굴 잊었어요?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에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약국 앞 작은 공간도 사람들로 붐벼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좀 늦는가 보다 생각하며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볼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다가오며 물었다. 저 여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했었는데 그녀였다. 얼굴이 왜 그래? 몰라봤소. 몇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믿지 못할 만큼 무너진 모습에 당황스러웠다.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어도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로 볼 정도였다. 배고파요. 그녀가 앞장섰다. 골목 깊숙이 있는 들깨 수제비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주문한 수제비가 나올 때까지도 한마디도 안 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불편할까 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게 먹고 싶었어요. 항아리에 담긴 수제비를 내게 먼저 퍼주며 그녀가 민망한 듯 살짝 웃었다. 웃을 때는 늘 눈웃음이 먼저였는데 낯선 얼굴에 고개를 숙였다. 고개 안 숙여도 돼요? 그냥 죽을 뿅 걸렸느냐고 물어도 괜찮고요. 국자를 얼른 빼앗아 그녀의 그릇에 감자와 수제비가 고루 담기도록 떴다. 먹기 편하게 반찬도 챙겨주면서도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렇게 흉해요? 고개를 저었다. 어서 먹어. 이거 먹고 싶었다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싶었는데. 그녀는 막걸리를 혼자 마시게 해 미안하다며 젓가락으로 살짝 찍어봤본 후 마치 단숨에 한 사발을 비운 양 진저리를 쳐 보였다. 그녀의 장난이 오히려 가슴을 울컥하게 했다. 애써 즐거운 척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러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후 진 아니야? 진단 다시 받아보자. 세 곳 병원에서 모두 가난 말기래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는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날 헤어지기 전에 그녀에게 반사여의 글자가 새겨진 범종을 지어주며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완쾌될 테니 절망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게 10년 전이었다. 그녀 소식이 궁금해 자주 페이스북을 열었다. 그녀는 손뜨개로 만든 찻잔 받침에서부터 직접 만든 건강 다이어트 음식이라며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 등을 틈틈이 올렸다. 혹 아이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저 범종과 결혼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범종 사진과 함께 올린 글 속에는 들깨수제비 이야기가 들어있었다. 그날 그 사람이 정성껏 떠준 들깨수제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 그날처럼 그 사람과 함께 수제비를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쾌유를 간절히 기도해준 범종이 함께 있어서다. 범종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몇 줄 안 되는 글에 댓글이 수없이 붙어났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 진솔한 사랑을 느낀다는 내용에서부터 당장 찾아가라는 명령도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제비 집에서 기다린다는 댓글을 남기려다가 벌떡 일어섰다. 때마침 오늘이 토요일이었다. 서두르면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시각쯤 인사동에 도착할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가 토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기대에 뛰다시피 전철역으로 향했다. 아들의 연인 아버님 결혼하지 않는 사랑도 멋진 낭만이에요. 가늘어졌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며칠째 내리는 봄비였다. 긴 가뭄 끝에 담비라 반가웠지만 길어지자 하늘을 쳐다보는 눈길이 곱지 않았다. 그 아이가 오는 주말에는 해가 나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천둥, 번개까지 치며 법석 털었다. 통나무집 현관문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다가 천막 작업장으로 건너갔다. 눈비와 땡볕을 피하고자 쳐넣은 천막은 작은 작업장이자 내방객과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었다. 천막 안에서는 아주 조그만 목가기념이나 장승을 깎았다. 솟대도 만들어 놓았다가 마음에 들어하는 방문객에게 선물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그 아이, 애아들의 여자친구인 소우는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나타났다. 붉은 우위를 벗더니 배낭에서 크고 작은 통을 꺼내놓았다. 통나무집 주방으로 가 프레이팬을 가져왔다. 아버님, 우리 녹두 빈대떡에 막걸리 마셔요. 소우는 뚝딱 빈대떡을 붙여냈다. 아드님이 오늘 또 저를 버렸어요. 소우는 막걸리를 따르며 투덜거렸다. 이제부터 소우는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마치 친아빠에게 오빠의 살겁지 않은 정을 고자질하듯 아들 녀석의 무뚝뚝한 말투에서부터 회사일 핑계로 번번이 바람놓은 것까지 일러 바칠 것이다. 1년 전이었나? 너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연애만 하며 살 거냐고 묻자 아니라면서도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 무엇인가 감추는 기미가 엿보였으나 꼬치꼬치 추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소우니의 이야기마다 빨꼬리를 잡을 참이었다. 오빠가요 요즘 녹두부침을 뒤집은 소우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따자졌다.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기 전에 치아는 예고 조치였다. 소우니의 오빠가요 요즘 이라든가 있잖아요 아드님이요 라는 말 뒤에는 늘 예민한 내용이 이어져 신경 쓰였다. 오빠가요 요즘 이상해요 회사를 그만두려나 봐요 오늘도 회사 핑계를 댔지만 속초에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오빠가 말하지 않는 비밀의 답을 내게서 찾으려는 눈빛이었다. 내심 요 놈 봐라 녹두빈대떡과 막걸리가 심리전의 미끼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역공에 들어갔다. 너 그 녀석 연인 맞아? 예? 너희 십년째라고 했지? 연애한지가 소우는 눈치 싸움을 재빨리 포기했다. 드러난 속셈을 아닌 척 시침이 뗀들 승산 없다고 판단되자 오빠에게서 들은 얘기가 없으시냐고 노골적으로 물었다. 짐작되는 게 있었으나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쳐진 천막을 장대로 들어 올렸다. 고였던 빗물이 와르르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회사를 그만두려는 거 정말 모르세요? 소우는 프라이팬에 돼지고기 비계를 올리더니 불꽃을 조금 키웠다. 비계 기름 돋는 소리가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와 하나로 어울려지면서 막걸리 잔을 단숨에 비우게 했다. 오빠가 비밀로 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래서 감추세요? 이번에는 슬그머니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아들로 만들며 대답을 유도했다. 아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이 많았다. 태풍으로 부러진 아름드리드티나무를 운반하는 것에서부터 등산로 입구에 세우기까지 장승 제작 과정을 촬영하여 해외 다큐멘터리 공모에 출품했다. 결과는 낙선이었지만 관심 있는 작품으로 부상하자 이듬해에는 솟대를 제작하더니 입선했다. 5분짜리 흑백이었다. 아버님 소우는 대답을 재촉했다. 속이거나 감출 생각은 아예 맛이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 다큐 영상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평생을 살 아들은 아니었다. 우선 다큐멘터리 제작은 생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취미 정도의 영상예술로 접근했을 텐데 마치 다큐멘터리 촬영 작가가 되려나 보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내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소우니가 혼자 통나무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불안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두었어도 벌써 두었어야 할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들도 소우니도 결혼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대지 않았다. 답답하여 부르면 아들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렇다고 소우니에게 너희는 평생 연애만 할 거냐고 야단칠 수도 없었다. 소우니가 계속 소우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결혼하여 며느리로 들어올 때까지 보류했다. 소우니가 어느 시인의 얘기인데 70이 넘은 시인에게 혼기를 한창 넘긴 아들이 있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과 단판지려 술자리로 불러냈다. 아들은 왜 결혼하지 않고 연애만 하느냐 호통치기도 전에 먼저 대답했다. 시인은 결혼이 두려워 포기했다는 아들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날 시인은 아들의 대답에 가타붙다 따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자신 없어 두려운 것이냐 부딪혀 보지도 않고 비굴하게 부모 뒤에 숨어서 나이만 먹느냐 어차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 했으니 남들처럼 결혼하자고 꼬드기지도 않았다. 두려워 포기했다는 말 속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예감 때문이었다. 소훈아 너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글쎄요 소훈은 빈대떡 붙이던 손길을 멈추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빗줄기 속으로 한 무리의 등산객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들은 빗속의 산행이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왁자지껄 떠들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 꼭 아이들 같아요. 소훈이가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빗속의 산행이 물장난 만큼이나 좋은가 봐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말 신났다는 말을 깃등으로 흘리며 신문기사를 떠올렸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줄줄이 나열한 것 중 편하게 살고 싶어서 라는 몇 글자가 아픔으로 다가왔다. 남편감을 1등급에서 15등급까지 평가했는데 핵심은 경제력과 학력이었다. 그 기준이라면 중소기업체의 정규직 청년 일자리도 결혼은 그림의 떡이었다. 경제력과 학력이 좌우하는 결혼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대답을 탓할 수 없었다. 오히려 슬픈 현실에 기가 막혔다. 소훈아, 그놈은 몇 등급이냐? 앞뒤 설명 없이 불쑥 물었다. 소훈은 몇 등급이라니요? 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쿡쿡 웃었다. 궁금하세요? 그래, 아주 많이. 정말 궁금했다. 비록 마흔이 코앞인 아들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을 나왔고 연봉도 1억 가까이 되므로 상급에 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자 소훈은 쿡쿡 웃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이 없어? 아버님, 어떻게 해요? 실망하실 텐데. 소훈은 말거리를 감추며 빈대떡을 뒤집었다. 마지막 부침이었다. 큰 접시에 여러 장의 녹두 빈대떡이 쌓여있었다. 소훈은 위생 비닐봉지에 빈대떡을 한 장씩 넣어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었다. 출출하실 때 한 장씩 덮여 드세요. 그래, 그건 알았다만 도대체 몇 등급이냐. 소훈은 어리광 부리듯 코를 찡긋거리더니 아예 등급에 들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조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가요, 평생 연애만 하재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예, 그래서 신랑감 등급이 없어요. 당연한 일처럼 미소짓는 소훈을 외면했다. 그놈이 정신나갔다는 말도 못하고 축 젖은 천막을 장대로 들어올렸다. 천막에 고였던 빗물이 와르르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다. 서른아홉의 아들과 서른다섯의 소훈 두 사람은 다 아까림할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충분히 갖췄는데 결혼하지 않겠다고. 문득 칠흑 어둠 속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천막 기둥을 잡았다.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가 갑자기 굵어졌다. 조금 남은 막걸리를 따른 소훈이가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아버님, 결혼하지 않는 사랑도 멋진 낭만이니까 전 괜찮아요. 동전 100원 뭐하긴요. 그냥 맥빠진 여자죠. 형태만 석불이었다. 눈, 코, 입을 더듬어도 손끝에 닿지 않았다. 조금 물러서서 인자한 얼굴을 툭툭 새겨나가다가 죄송한 마음에 어설픈 합장으로 용서를 구했다. 시멘트로 된 받침대와 주위 땅바닥에 동전이 널려있었다. 주머니를 다 뒤졌으나 동전이 한 잎도 없어 돌아서려는데 여인이 다가왔다. 빌려드려요? 100원과 500원짜리 동전을 손바닥에 올린 여인의 미소가 무거웠다. 소리 없이 살짝 웃었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울음 같은 게 보였다. 소원을 빌라고 친절 베푸는 낯선 여인에게서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당황스러웠다. 애써 내색하지 않고 100원짜리 동전을 집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조심스럽게 석불 받침대에 동전을 던졌다. 석불 밑부분에 부딪힌 동전은 땅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비켜주자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소원 안 빌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여인의 서슴없는 대답에 이번에는 황당했다. 30대 중반쯤 싶은 나이에 소원이 없다니.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극락전 쪽이었다. 가끔 찾는 절이지만 극락전은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극락전의 문이 늘 열려 있어 안의 풍경을 먼 발치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다. 죽은 사람들의 위패 대신에 켜놓은 작은 등잔의 전등 불꽃이 무서웠다. 극락전을 가득 채운 저마다의 불꽃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눈빛 같아 다가갈 수 없었다. 저 영혼들도 소원이 있을까요? 극락전 안을 기웃거리며 여인이 물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아주 많이. 여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마 많이 있을 거라더니. 이내 죽었는데 무슨 소원이겠냐고 부정하며 목까지 길게 빼 극락전 안을 살폈다. 그녀 뒤에서 극락전에 훼손된 현판만 쳐다보다가 석불 앞을 지나 대웅전으로 갔다. 대웅전 앞문의 좌우 양쪽 문을 이용하라는 작은 안내문 앞으로 다가갔다.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출입해달라는 당부도 있어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다. 불교 신자 아니세요? 어느새 따라왔는지 여인이 돌기단을 내려서며 물었다. 그쪽은? 저도 아니에요. 아, 예.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말이 왠지 반가웠다. 뭐랄까 두 사람 다 구경꾼으로 저를 찾았다는 공통점 때문일까. 갑자기 거리감이 사라지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칠성각을 마주보고 있는 범종 쪽을 가리켰다. 저 범종 소리 들어봤어요? 고개를 저은 여인이 앞장섰다. 진검다리처럼 놓은 사각형 보도블럭을 차례차례 밟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범종 옆에 큰 북은 투명한 비닐로 덮어두었는데 보기가 흉했다. 그 옆에 역시 커다란 모거가 빼달려 있었는데 왠지 범종과 북에 어울리지 않았다. 모거를 장식한 원색 중 유난히 짙은 빨간색이 얼굴을 찡그리게 했다. 저 범종도 에밀레종 그 소리와 같을까요? 여인은 북과 모거를 차례차례 가리키며 여기, 여기에서도 에밀레종 소리가 날까요? 라고 진지한 얼굴로 부렀다.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고 하자 그녀는 공깃돌보다 작은 돌 몇 개를 주워왔다. 귀 기울이세요. 말릴 틈 없이 여인은 범종을 향해 돌을 던졌다. 무엇인가 부딪는 소리가 났지만 종소리는 아니었다. 또 하나를 던졌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벙어리종인가 봐요. 여인은 이번에는 천장에 매달린 모거를 향해 던지려다가 한참 동안 쳐다봤다. 무표정한. 그러나 무엇인가 아픔이 묻어나는 눈빛은 어느새 눈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어떤 연휴에 눈물인지 모르지만 그녀의 감정을 깨지 않게 조용히 돌아섰다. 아까 석불에게 무슨 소원 빌었어요? 칠성각으로 가려는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여인이 불쑥 물었다. 소원? 아무것도 빌지 않았다. 그저 석불의 받침대 위에 동전이 얹히기를 바라며 던졌을 뿐이었다. 칠성각으로 가려던 걸음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모거에 던지려다만 돌을 내게 내밀며 어느새 눈물이 가신 눈으로 눈짓했다. 힘껏 던지세요. 두 눈이 유난히 크게 그려진 모거를 쳐다봤다. 여인의 재촉에 정말 모거를 향해 힘껏 던질 생각으로 돌을 받아 겨냥했다가 포기했다. 속이 텅 빈 모거가 진짜 물고기로 보여 던질 수가 없었다. 뱃속에 장기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이라도 넓고 깊은 바다로 돌려보내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엉뚱한 생각에 빛이 구섰다. 돌을 그녀에게 돌려주려다가 숲속으로 던졌다. 바람소리도 없었던 숲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아주 작은 새였다. 참새죠? 여인이 물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콩새일 수도 있잖아요. 산 비둘기일 수도 있고요. 여인이 쿡쿡 소리까지 내며 웃었다. 손톱만한 비둘기도 있어요? 예. 돌연변이 변종이거든요. 여인이 다시 쿡쿡 웃었다. 변종이라는 기막힌 변명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활짝 웃었다. 인간 변종은 끔찍한데 새는 신기하면서도 귀엽게 느껴진다. 산속으로 날아간 새가 참새가 아니라 정말 너무 앙증맞아 깨물어주고 싶은 비둘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마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덧붙인 그녀의 눈빛이 다시 촉촉히 젖었다. 문득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도 감정을 감추지 않는 여인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평범한 검은색 바지에다가 짙은 밤색 티셔츠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친 모습만으로는 어떤 여자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긴 머리를 둘둘 말아 쪽지듯 칠끗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만 본다면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주부 같기도 했다. 그러나 말투와 행동에는 주부의 냄새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만사가 기차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자신에게 실망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란 느낌에 무게가 실렸다. 또 살피세요? 경사가 제법진 절 입구를 벗어나며 슬그머니 표정을 살피자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다. 대답하지 않으려다가 차라리 잘됐다 싶어 또 골적으로 물었다. 뭐하는 분입니까? 뭐하는 여자냐고요? 그래요. 뭐하는 여잡니까? 뭐하긴요. 그냥 맥빠진 여자죠. 여인의 망설임없는 대답이 데레다를 맥빠지게 했다. 속으로는 뭐 이런 대답이 다 있어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또 물었다. 얼마나 빠졌어요? 뼛속 혼까지 다 빠져서 몰라요. 여인은 웃지도 않고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산 기슬계의 숲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그녀를 힐끔 쳐다보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여인의 농담 같은 대답에 나도 빨꼬리 잡기 장난처럼 물었는데 그게 묘하게 가슴처림으로 밀려왔다. 한숨을 길게 쉬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참 희한한 여자도 다 있다. 그렇게 넘어가세요. 여인은 이쪽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듯 말했다. 저 먼저 갈게요. 여인은 멈춰서 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음을 빨리 했다. 점차 멀어지는 그녀가 가슴처림의 상처로 남을 것 같은 예감에 고개를 저었다. 겨우 한 시간 정도 쓸데없는 이야기만 주고받은 여자에게 마음을 내어주다니 어이가 없었다. 모처럼 여유 시간을 즐기려 찾은 절이었다. 우연히 석불 앞에서 동전 100원으로 닿은 인연이었지만 그녀의 말대로 무심히 넘길 수 없었다. 그녀는 소원이 없다고 했었다. 나 역시 동전을 석불 받침대 위로 던지며 빈 소원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바람이 하나 생겼다. 봄이 끝나기 전 어느 날 석불 앞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녀도 나와 같은 바람으로 저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었다. 여인은 어느새 도로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었다. 난감한 여자 행제 내심 아차 싶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선글라스를 쓴 것이 화근이었다. 전철 객실 빠진 편 자리 아가씨와 자꾸만 눈길이 마주쳐 불편했다. 자는 척 눈을 감았다가 뜨면 번번이 시선이 마주쳐 재빨리 외면했다. 그런 상황이 서너 번 일어나자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해 검은 선글라스를 슬그머니 썼다. 인더곤 역까지는 반시간 남짓 걸림으로 잠을 청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선글라스를 벗자 또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과 눈초리에 당황스러웠다. 도대체 저 여자가 왜 그러지. 전철 객실에서 마주 앉은 승객끼리 눈길 마주치는 건 예사 아닌가. 적당히 예면하면 그만인데 참 별일이다 싶어 사당역에서 내렸다. 노출이 심한 그녀의 몸 곳곳을 뚫어지게 바라본 것은 아니지만 자칫 성범죄 어쩌고 저쩌고 시비거리가 될 듯 싶어서였다. 전철 객실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심각한 것도 있지만 웃지 못할 넌센스도 많았다. 휴대폰으로 장난삼아 자기 얼굴을 슬금슬금 찍었는데 맞은편 아가씨의 신고로 조사받은 성실한 청년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은 여자의 신고로 곤혹을 치른 서있던 승객 중년 신사의 해프닝 두 손에 물건을 틀었는데도 엉덩이를 만졌다고 딱이 맞은 지하철 퀵 아저씨 그동안 이런저런 자리에서 들었던 성범죄 이야기를 떠올리며 의자에 앉았다. 도망친다고 일이 해결될까? 친구에게 전화하러 휴대폰을 꺼낼 때 칼칼한 여자의 목소리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였다. 구두코가 내 구두에 닿을 만큼 바짝 다가서자 옆으로 옮겨 앉았다. 사과해.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인지 모르지만 순간 짜증이 밀려왔다. 네가 뭔데 앞뒤 설명 없이 사과하라고 하느냐. 어디 그 얼굴 좀 보자. 고개를 들자 두 다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고개를 젖히자 배꼽 위에 가슴이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아예 의자 뒷벽에 기대며 고개를 젖히자 그때야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건데? 여자 몸 훔쳐봤으면 사과해야지. 훔쳐보다니 내가 그쪽을?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객실에서 눈길 몇 번 마주친 것을 빌미로 성범죄자로 몰고 있었다. 대답 한 번 잘못했다가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추락하여 주황거리 되겠다 싶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선글라스 끼고 여자 몸을 훑어봐? 그것도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고개 한 번 안 돌렸다는 그녀의 말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그녀는 오해하고 있었다. 자꾸만 눈길이 마주치자 불편해서 선글라스를 낀 후 오수에 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선글라스로 음탕한 눈길을 감추고 자신의 노출 부위를 감상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난 잤어요. 그 말을 믿어라? 그래요. 공연히 생트집 잡지 말아요. 생트집이라는 말에 여자가 발끈했다. 조금 전까지는 차갑고 딸카로웠지만 크게 화가 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빈말이라도 적당히 사과하면 돌아설 기미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생트집이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내심 아차 싶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그녀는 팔등신 몸매였다. 얼굴도 뛰어난 미색이었고 묶은 긴 머리카락이 말 그대로 준마에 기름진 꼬리였다. 억지 말만 빼면 볼수록 가슴으로 파고드는 빼옥의 여자였다. 이건 아니다 싶을 만큼 심한 노출 패션이 묘한 성적 충동을 일으켰다. 전에 없었던 욕망에 서둘러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어딜 도망쳐! 그녀가 잽싸게 따라 붙으며 팔을 잡았다. 갑시다. 술 한잔하면서 따져봅시다. 그녀가 따라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만을 이용해 전철역 밖으로 나왔다. 해 떨어지기 직전에 밖은 여전히 더운 열기로 숨이 막혔다. 뒤도 안 돌아보고 평소 다니던 술집으로 들어가 출입문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안주와 맥주를 주문했다. 난 빨간 소주! 그녀가 끼어들며 노려보았다. 술을 산다고 했으면 이쪽 의사가 먼저 아니냐는 눈초리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항의는 인정하마. 이쪽에서 먼저 한잔하자고 했으니 적어도 무슨 술은 마실 것인지 물어봤어야 했다. 작은 실수였지만 미안한 눈길을 던지면서 맥주를 취소했다. 헐! 인간다워지겠다? 변태 주제에. 전철역에서는 성폭력범으로 몰아가더니 지금은 변태라고 뒤집어 씌웠다. 어떤 술을 마실 것인지 묻지 않았다고 변태로 보복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관음증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이 여자의 입에서 관음증 환자라는 말도 쉽게 나올 것 같았다. 성폭력범의 변태인 남자와 술 마시는 거 거 맞나요? 그녀의 잔에 술을 따르며 물었다. 장난치지 말고 사과부터 해 술 만나게. 난 그쪽을 훔쳐보지 않았어요. 사과하라니까 빨리! 난 그쪽 몸을 훔쳐보지 않았다고요. 애써 목소리를 낮추며 또박또박 말했다. 유치하지만 내가 당신의 몸을 훔쳐봤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려다가 삼켰다. 철부지처럼 반말만 하는 여자에게 증거 운운해봤자 기분만 더 잡칠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사과를 요구하면 대기 하도 육감적이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훔쳐봤다. 미안하다. 이것도 인연이니 술이나 기분 좋게 마시자. 라고 말하려 할 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과하기 싫다. 좋아. 내가 알아서 처벌할게. 그런 눈으로 볼 거 없어. 변태에게 베푸는 꿀떡이니까. 변태에게 베푸는 꿀떡이라. 거친 말투가 갑자기 따끗해졌다. 이 여자가 웬 변덕이지. 꿀떡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미끼로 무슨 흉계를 꾸미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반쯤 남은 잔은 천천히 비웠다. 지나친 노출 패션의 고약한 말투지만 질 나쁜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겉다르고 속다른 게 인간의 속성 아닌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웃겨. 그 벌이로 백 년 굴려봤자 답 없어. 그냥 주는 떡이나 냉큼 받아 먹어. 그녀는 두 개의 빈잔에 술을 찰랑거리게 채웠다. 마셔. 그녀는 내가 잔을 들기도 전에 한 모금에 비우고. 다시 채웠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안 마셔? 그녀의 독촉에 잔을 들었지만 마실 기분이 아니었다. 조금씩 묘하게 그녀에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의 잔을 때려놓았다. 자칫 취했다가 그녀의 흉계에 넘어가 난감한 꼴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적당히 술자리를 끝내기로 했다. 안 잡아먹어. 곱게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셔. 그녀가 잔을 집어 내밀었다. 할 수 없이 받아 마시는 척만 하고 내려놓자 그녀가 키득키득 웃었다. 서너 살 사내 아이의 엉뚱한 짓이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과 웃음이었다. 내가 무서워?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 땅만큼?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넌 지금부터 내 거야. 내 거. 이번에는 내가 키득키득 웃었다. 자기 몸을 훔쳐봤다고 변태라 몰아세웠던 남자를, 이름 석자도 모르는 남자를 자기 것이라고 선언한 그녀도 웃었다. 술 기운이 상당히 오른 그녀가 오른손을 내밀었다. 선글라스 내놔. 티셔츠 주머니에 있는 선글라스를 건네주자. 곧바로 썼다가 이마 위로 올렸다. 이 선글라스 있지? 자기가 내 몸 훔쳐보고 싶을 때만 돌려줄게. 전철 객실에서의 차디 찼던 표정은 간 곳 없고, 쌩글쌩글 웃는 그녀가 두 손에 턱을 받치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 술 한 모금 넘기려다가 목에 걸려 기침이 터졌다.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눈물이 찔끔 나는 기침으로 그녀의 말이 쏟아져 내렸다. 놀라긴, 선글라스와 너 둘 다 내 거라고. 알았지?